안녕하세요 이승재입니다 대만 팬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반갑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제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드디어 제가 7월 20일에 대만 팬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러 가겠습니다 벌써부터 정말 너무 기쁘고 설레고 예전에 정말 대만 팬 미팅을 이후에 언제 한번 대만을 다시 가셨을까 기대를 많이 했는데 드디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드라마 베가본드 촬영을 마치고 9월에 방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기대를 해주길 바라겠고요 여러분과 함께 이번에 다시 또 좋은 추억을 쌓을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설레고 기쁩니다 준비 많이 해서 갈 테니까 여러분들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7월 22일 여러분 TICC에서 대만 팬 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I wanna go 내가 숨 쉴 수 있는 그 어디라도 좋겠어 I wanna go 감사합니다.